도자를 매체로 작업하는 김학영입니다. 도자를 구성하는 물질들이 가마가 소송될 때 일어나는 화학작용을 만물의 상호작용과 비유하면서 삶에서 일어나는 현상의 모습을 흑과 유학으로 표현합니다. 최근에는 캔버스의 형태를 빌려서 그런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도자의 제작 과정이 생명의 상과 닮아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마치 생명체의 유전적인 요인처럼 도자를 구성하는 원료들이 지구 곳곳에서 저한테 모이게 되고 그 종류와 혼합 비율에 따라서 도자의 성격이 결정이 돼요. 그 기술에 따라서 도자를 다루는 방법 또한 달라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직면한 환경에 의해서 후천적으로 모습이 변화되는 것처럼 도자 역시도 가마 속의 산소량이나 가마가 도달하는 온도, 도달하기까지의 소송 스케줄 등에 따라서 색이나 질감이나 빛깔들이 다르게 발현됩니다. 이처럼 도자를 하나의 생명체처럼 여기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담아내려고 합니다. 가마 안에서 원료들이 서서히 멈춰진 모습들을 감상하면서 정지된 시간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흑과 유학으로 재현된 캔버스와 스테이플러의 디테일도 자세히 감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Mesmer added William B William William